스웜프 베큐움 스웜프 베큐움 스웜프 베큐움 이거 어디 있어야 돼 스웜프 베큐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아래 아무것도 없지? 갑자기 이런건 빨리 가야 돼 스웜프 베큐움 너무 좋은 트롤맵 받다니응홀 니네님 천원구원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그러면 야! 가만히 있어야 되죠? 여기 쫄지말고 아 쫄지말고 이렇게 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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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씹 씹 요렇게 가는거죠? 아 아 이거 핑코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픽 어 패스 핑코맵이 아니라 찢기인가 봐 이거 핑코맵인줄 아는데 사실은 찢기였습니다 꽝이네요 일단 1번부터 다 들어가본다 순서대로 그리고 어 이건 이거야! 오 어쨌든! 그 위에 뭐 있냐 이거 저 오른쪽에 뭐가 있거든요~? 열쇠를 먹으면은 갑자기 뭐가 생길거야 왜 아무래도 안생기지? 어! 야! 아! 좀만 빨았으면 아! 이거 좀만 빨았으면 이거 피했는데 와! 왜 아무 일이 없지 여기? 뭐..뭐가 있을 것 같은데? 50원도 있는 거면 뭐가 있거든요? 아니 뭐가 있었네 아까는 없던 투명 블록 있어 아! 아! 그전에는 내가 CP0에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CP1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동전 먹어? 뭐? 죽지 말고 쳐다시 하라고?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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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말고 이거를 계속해야 된다고? 여기를! 네! 여기를 오라는 거야! 야 저건 뭐냐 뭐지? 아까랑 달라 아 혹시 아 달라지는 건 없군요 아 아까 버섯은 내가 피한 거구나 아 아까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갔나? 아 이런 식으로 갔네 이래서 안 맞은 거구나 아니요 아니요 제가 가져온 거예요 와! 그러면 야 이게 이렇게 뚫린다고? 여긴 뭐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제도 전해야돼 이거 들어가서? 빠르게 내려가는 거였죠? 음 이렇게요 뭐야? 왜? 나 안 죽었잖아 아 뭐야 어? 노 다잉 죽지 않고 죽지 않은 다음에 문 갔다 와라 죽지 않은 다음에 문 갔다 와라 일단 죽지 않은 다음에 문을 갔다 오래요 뭐가 바뀌었어 야 저게 왜 바뀌었냐? 아니 안녕하세요 버섯도 있어 좀 늦게 가는 게 정답이었나봐 안녕하세요 방금은 좀 늦게 가는 게 정답이었나봐요 설마 어 이거는 그냥 그대로네 좋습니다 설마 버섯을 이번엔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어? 뭐야 내가 아까 처음에 갔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면? 뭐지? 아까나 장치가 꾸였나? 네 오랜만에 트롤이에요 저거 일단 대포 뒤에 고드름이 있어요 저기 고드름 물 튀는 거 보이죠? 안녕하세요 빨리 가야됩니다 보이죠? 고드름 물 튀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 나 나 나 무섭다 이거 무섭다 이 파이프 아닐 거잖아 세이브! 가만있자 세이브를 찍으면 안되나 혹시? 이 슈레이같은 녀석이 이거 세이브 찍으면 안되나? 이거 넘어가는 거 있는데? 어? 일단 앞으로 가는 거 맞고요 버섯? 어... 일단 보자 어! 아니 버섯! 하! 아... 좀 계십니까 좀 계십니까 디뎁 따뜻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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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르 따뜻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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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루루 하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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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진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뚜 이렇게 되네요 아래쪽에 부서져있었고 그리고 시래기 녀석 치면은 철구 나와서 위에 있는거 부서지면서 내려오는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철구 나올거같아요 야 내 맞잖아 철구잖아 위에 블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는 철구로밖에 연계가 안되거든 그러면 맞고갈게요 돌아나면 안될거같죠 여기에 뭐 PC본이라던가 그런거 깔려있겠지 버섯? 어떻게 아 아 이거구나 아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스윗 아 이걸로 이렇게 되는거야 아 이거 왜이럴까 이게 줄기야 아니면 검은꽃이야 믿을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쿠파카였군요 뭐지 이거? 아 왼쪽이구나 아 왼쪽이구나 왜 아니야 왜 아니야 아 이게 안된다고? 미치겠네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헐 헐 이렇게 가야돼 세이프티 세이프티 아 이거를 이제 안죽고 다시 하시오 이러는거에요 됐다 이거 절대 달려가는걸로 안되거든요 봐봐요 봐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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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